배가 아픈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배가 아픈데 열이 나지 않고 설사도 안하고 몸살도 안 나는 그냥 배만 아픈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해서 배 근육이 아플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생각을 안 하면 왜 배가 아플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근육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골프를 세게 쳤다든지 엑서사이즈를 운동을 심하게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배 근육을 이렇게 만져보면 배 근육이 많이 아픕니다. 그럴 때는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성입니다. 제일 먼저 사람들이 체한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갑자기 확 체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신경성으로 스트레스를 받든지 음식을 이상한 걸 먹었다든지 갑자기 뭐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든지 이상한 걸 보았다든지 그래갖고 확 체하면 위나 소장이나 대장이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. 그러고는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.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의사한테 가셔서 안정제나 손을 딴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뜨거운 목욕을 한다든지 사우나 한다든지 찜질을 한다든지 잠을 좀 주무신다든지 이러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.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위가 아픈 겁니다. 이 윗배가 쓰리거나 막 좀 이상하게 쓰리쓰리하고 아프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위나 십이장에 염증이 생기겠든지 개양이 생긴 겁니다. 여러분께서 아스프린, 에드빌, 아이비 프로펜, 뭐 이런 진통제 같은 거 이런 걸 드셨던가 뭐 액커탈스나 뭐 이런 강기약 같은 종류 이런 걸 드셨을 경우에는 위가 할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스트레스를 팍 받으셨다든지 아 신경을 너무 많이 뭘 쓴다든지 아 식사를 제대로 안 하셨다든지 뭐 이럴 때는 또 위가 탈이 나고 위염이 생기고 위계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잘 아 의사한테 상의하시고 뭐 뭐 운내시경도 하실 수도 있고 체크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최장염이나 간염은 보통 열이 좀 나지만 살짝 오는 경우에는 또 안 날 수도 있고 배만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. 아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심해서 대변을 오랫동안 못 보면 가스가 차고 또 배가 아플 수가 있고 또 변비를 낮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좀 변비약을 드시면 그 변비약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한약 같은 거 드시고 아 그러면 또 배가 아플 수 있고 아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약 살 빼기 위해서 먹는 약들이 또 배를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위를 잘라내든지 그 이 배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굳은 살이 뺏겨 가지고 그 잘 안 움직이게 하면 어 가스가 차고 막 배가 엄청 아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이제 동맥 경화증이 오신 분들은 이 배도 그 피순환이 안 되면 배가 엄청 아프고 문제가 생깁니다. 이 모든 기관에는 피해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해서 영양분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할 경우에는 배가 아파집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의사한테 가서 상의를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르트보 바울스 인드로라고 하고 진짜 이건 신경성에서 오는 건데 보통 설사를 하는데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냥 배만 아팠다 말았다 배만 아팠다 말았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신경성으로 신경이 예민해 가지고 소장, 대장, 위가 굉장히 예민했고 조금만 이상한 거는 보거나 먹거나 들어도 딱 위가 아파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러한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여기에 피부에 물질 같은 거 생기면서 배가 굉장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대상포진이니까 의사한테 가서 거기에 맞는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. 배 아프고 열이 안 나는 그러한 병 중에서 그 쓸개의 도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쓸개의 도리인데 가만히 있으면 사실 안 아픈데 이게 움직이거나 밑으로 내려올 때 굉장히 아픕니다.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의사한테 가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. 특히 오른쪽이 굉장히 아프면 슬기에 문제가 생겼다. 또 도리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의사한테 가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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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